전주 시내 한복판에서 유사 성행위업소를 불법 운영한 업주와 매수자들이 적발됐습니다. 전주 완산경찰서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업주 A 씨 등 7명과 성매수자 50여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. A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7월까지 전주 중화상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인터넷 불법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전화를 걸어오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기상캐스터